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를 나 사회를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접촉사고 난 사람이 지금 보험료 올라서 속상해 죽겠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? 어떻게 하는 사이 있으면 아 얘 접촉사고 난다고 생각합니다. 은혜 결혼식입니다. 이럴 수가 없잖아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개그맨들 사실 그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이 최순자증 같은 걸 했을 때 조금 그래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. 아 그래도 내 아들이 다 동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. 조금만 기다리면 내 아들도 아마 유명해질 거야. 뭐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아직 인지도가 없는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칠순잔치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멋지다. 우승민이라고 있죠? 네. 가수입니다. 올팬. 그 친구가 방송국을 딱 갔는데? 갑자기 어? 선배님. 막 어디로 뛰어가요. 그래서 청년장을 하나 딱 들고 오는 거야. 결혼합니다 그래. 어 그래. 줘. 날 딱 줬는데. 사랑하는 김준규 형님이라고 준 거야. 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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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이게 내가 김준규야. 이 자식 정신 못 차리네. 그랬어. 그리고 안 갔어요. 제가 거기에. 어. 돈도 안 보내고. 돈도 안 보내고. 꽃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랬더니 얘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. 김준규 형이 오셨다고 준규 형님이 안 오셨다고.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. 승민은 나한테 한번 걸려라. 자 이제 흑악 씨하고 박사임 씨 같은 경우가 있는데. 지금 박사임 씨는 결혼을 앞두고 안 챙긴다고 했던 거 말이죠. 앞으로 결혼에 막대한 지장을 처리해야 될까 알겠어요. 그리고 흑악 씨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챙긴다고 했어요. 결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. 네네. 안 챙긴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. 안 챙긴 사람은 아무리 백 번 천만 보내도 안 오니까. 챙긴 사람도 안 올 수 있어요. 챙긴 사람도 안 오는데. 그러니까 제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. 제가 챙겼던 사람은 다 왔어요. 네. 다 왔는데 지금 결혼을 앞두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 거는. 아니. 사실 저는 뭐 결혼식 얘기가 아니라. 아까 저희가 사례에서 봤듯이.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에요. 예를 들면.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.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. 정말 약속을 잡는 정도의 사이는. 제가 직접 못 가면. 이렇게. 추기감이라도 전달을 꼭 하고요. 말은. 언제보자 하지만. 막상 안 잡게 되는 그런 애매한 사이들 경우에는. 저는 그냥. 그런 경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지. 결혼식에 제가 뭐 챙기지 않고. 그런 건 아닙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. 청심장을 어떤 분 없는 분들한테까지.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웬만하면 전 지금 박쌤 씨한테 말을 안 시키고. 그렇게 말 안 시키지 마. 그렇지. 효과 씨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았잖아요. 청심장을 주실까요. 어떻게 할게요. 그리고 챙긴다고 2년이에요. 그리고 효과 씨는 사실. 근데 제가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. 주례와. 축가를. 축가. 이거 여기서. 아니. 모르는 게 이런 게 아니야. 박사영 씨가. 아 진짜 어떡해. 박사영 씨가 얘기해달라고 그래. 박사영 씨가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래. 박사영 씨는. 오늘 처음 보셨어요? 네 오늘 처음 보셨어요. 티비에선 자주 했어요. 아 그렇죠. 티비에선 자주 했어요. 티비에선. 아까 대기실에서도 좀 잔어요. 아니 아까 조정 씨 그 접촉 사고 하는 남 분하고 비슷하네. 두 분하고 저는 통화를 드렸뻔했지. 아니. 여기에 더한 경우에요.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. 살짝. 뭘 봐요. 축가. 야 미리 보는 축가다. 미리 보는 축가.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눈물을.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떻게. 없을 거란 거. 하춘하 씨하고 강윤 씨 같은 경우에도 축가를 부를 마련가시죠. 저는 한 적 없고요. 딱 한 번 누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. 하객분들이 갑자기 제 이름을 뭐 이렇게 하춘하? 하춘하 해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한 적 없고 한 번 딱 있어요. 사랑이란 노래를 했어요 제가. 하고 났는데 앵코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앵코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거기서 날버린 남자를 하래요. 그거는 분위기라고 안 맞잖아요.